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가지볶음 뭐 만들려고? 가지볶음 가지볶음 가지가 굉장히 크다 가지 볶아 놓으면 맛있어 외국사람들은 가지 좋아하더라고 유럽에 가니까 전부가지로 고급요리는 다 하대. 바지가 이렇게 많이 써먹나 그랬어요. 이게 건강에 좋대. 염증을 가라앉지. 소금에다 절엽다가 짜서. 볶기 전에? 소금을 살살 뿌려줘. 아,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아아. 이게 이제 소금만 높게 살짝 해야지. 이거 많이 부어놓으면 뭐. 이래가지고 금방 절여져 이거는. 건지서 짜면 물이 나올 정도. 짜지 않을까? 안 짜. 물을 부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짜야지. 양파도 많이 넣어야 맛있지. 응. 이제 다 절해졌어? 응. 그래가지고 물에다 헹궈내? 응. 헹궜어. 짜서. 물기를 꼭 짜? 응. 볶으려면 물기를 짜야지. 응. 물기를 꼭 짜? 응. 볶으려면 물기를 짜야지. 볶으려면 물기를 짜야지. 양파. 양파. 맛있겠네. 맛있겠죠? 응. 이렇게 가까운 것도 맛있어. 이제 마무리. 꽃하고 양파하고 넣고는. 파는 마지막으로. 응. 파는 이런 게. 양파. 양파. 파는 donde able 파는 둘 다 넣어? inserting 깍둑. becue 파도opher 성에 나와 10분. 환짱. 양파. 다 rec degli 짱이. 양파. 풍간장. 양파에. 양파. 삼äng hisa хотелось입니다. knife.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이 아주 딱맞아 너무 맛있어 하여튼 간 맞추는 데는 아주 뭐가 있어? 맛있겠잖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맛있다 식이섬유는 다 물이 나와 음 식이섬유는 다 물이 나와 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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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섬유